네, 스포츠 동료 연예부입니다. 화보장 바꿔.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? 아, 어디 갔어? 음, 글쎄요. 근데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? 아, 인마. 너 나를 누군지 몰라? 저기 제가요, 목소리로만 누군지 알아낸 능력 같은 건 없는데. 아, 이 새끼가. 너 누구야? 한번 맞춰보실래요? 아, 나 이 새끼가 있듯. 너 딱 기다려. 야! 방금 내 전화받은 새끼 누구야? 너야? 너야? 너 왜 무지 틀고 있어, 내 캐릭터야? 자, 됐다.